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정부와 의료계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시작합니다. 전공위들이 집단 행동에 들어간 지가 벌써 7주입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박단 대한전공위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났습니다. 그동안 의료계획을 둘러싸고 의정 갈등이 많았습니다만 대통령이 직접 대화에 나선 건 처음입니다. 첫술에 배가 부르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요. 황선영 기자가 오늘 만남 먼저 알려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대한전공위협의회 박단 비대위원장의 대화는 오후 2시부터 2시간 20분 동안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의대 증원 2천 명 조정 가능성을 언급하며 대화를 제안한 지 사흘 만입니다.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박 위원장으로부터 현 의료체계의 문제점을 경청했다며 두 사람이 전공위의 처우와 근무 여건 개선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향후 의사 증원 등 의료개혁을 의료계와 논의할 때 전공위들의 입장을 존중하겠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결론을 내거나 설득하기보다는 전공위들의 마음과 의견을 들어보자는 취지였다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2천 명 증원 숫자가 조정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박 위원장을 비롯한 전공위들의 증원 전면 백지화 요구에는 부정적입니다. 박 위원장은 면담 직후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다는 짤막한 글로 긍정적인 해석을 차단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대화의 문은 여전히 열려 있다며 전공위들의 열악한 처우 개선을 위해 지원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대화의 진전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전망입니다. TV조사원 황선영입니다.